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영역 김철희입니다. 오늘 제목이요. 고민하게 만드는 문장 해석 1탄입니다. 제가 한 1, 2, 3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해석의 원리 라이트 강좌하고요. 해석의 원리가 구문독해 강좌인데 제 강좌 중에 클린 게시판에 보면 학생들이 종종 질문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걸 좀 함축적으로 설명드리고자 나왔어요. 자, 어떤 거냐면 마흔 학생들이 해석할 때 이게 기본인 건 압니다. 동사를 찾으면 해석의 절반이 끝났다는 건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제가 고민하게 만드는 문장 해석기라고 한 게 자, 밑에 한번 볼래요? 동사하고 과거 분사하고 스펠링이 같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실적으로 해석을 할 때 아니, 동사의 과거형하고요. 선생님 과거 분사하고 스펠링이 같으면 아, 이걸 제가 동사로 봐야 돼요? 과거 분사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사실 많이들 헷갈려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 케이스를 통해서 동사인지 아니면 동사의 과거형인지 아니면 과거 분사인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누구나 아는 거 하나 물어볼게요. 한 문장에는 기본적으로 동사가 한 개예요. 그러니까 접속사 같은 게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말입니다. 접속사 계통이 있지 않다면 무조건 한 문장엔 동사가 한 개이어야 해요. 그러면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장이, 어, 선생님 과거 분사하고 동사의 과거형의 스펠링과 똑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어쩌고 이 뒤로 끝나는 경우에 뭐뭐였다의 동사의 과거일 수도 있지만 과거 분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문장을 끝까지 본 다음에 아, 이거 이 뒤가 아직 동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판단하지 말고 뒤에 동사가 있으면 얘는 과거 분사 동사 계통이 없으면 그럼 얘가 동사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수능 범위의 문장을 들어가면 문장이 이제 두 줄, 세 줄 막 넘어가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뒤, 특히나 동사의 과거형과 과거 분사 스펠링이 같을 때 자, 이 녀석을 일단 놔두고 나서 뒤에 동사가 있는지 아닌지를 찾아본 다음에 아, 동사가 있으면 이건 과거 분사하네 다시 읽으면 일단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시간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뒤, 보통은 이 뒤에요. 동사의 과거형과 동사의 스펠링이 같을 때 자, 일단 첫 번째 이럴 수 있죠. 여러분들, 명사 뒤에 아니, 이 뒤 같은 경우가 나왔을 경우에 이게 만약에 동사라면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게 주어가 될 겁니다. 주어는 어쩌고 다예요. 그럼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특히나 우리가 뒤에 을, 을이 나오는 걸 타동사라고 부르죠. 타동사라고 부를 때 이게 만약에 동사였다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을, 을이 나와야 돼요. 을, 을은 목적어고요. 을, 을의 품산 혹시? 오케이. 명사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타동사의 경우에 자, 일단 이해시로 보여드릴게요. 명사 뒤에 이디가 나왔으면 이게 만약에 동사였다면 뒤에는 목적어가 나와야 되고 목적어는 명사예요. 그러면 동사의 과거와 과거 분사 스펠링 같을 때 기본적으로 선생님 뒤에 명사의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동사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럴 수 있습니다. 명사 뒤에 이디 개척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명사 뒤에 이디가 나왔는데 이게 과거 분사일 수도 있죠. 과거 분사라면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타동사 을, 을이 이제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게 동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디가 나왔으면 이게 만약에 과거 분사였다면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목적어는 명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사가 아니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의사가 나온다던가 부사가 나온다던가 예를 들면 뭐 마침표가 나온다던가 컴마가 나온다던가 접사가 나온다던가 외우지 마시고요. 뒤에 명사가 나오지 않았으면 기본적으로 얘는 과거 분사고요. 또 기본적 상 하나 있어요. 영어에서 명사 다음에 과거 분사가 나오면 요 녀석 우리가 후치수식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녀석이에요. 자 지금 제가 아직 예문을 설명 안 드렸으니까 뭐해요? 라고 하는 분이 있겠지만 이제 쉽게 판단 한번 해볼게요. 얘가 동사의 과거일 수도 있고 과거 분사일 수도 있어요. 무조건 뒤에를 보세요. 뒤에를 보는데 뒤에 을을에 해당하는 목적어 다시 말하면 명사계통이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이 이디로 끝난 요 녀석은 동사입니다. 주어는 뭐뭐다 뭐뭐를 어쩌고 했다 이렇게 해설을 하는 거고요. 명사 다음에 이디가 있는데 뒤에 명사계통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적어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과거 분사고요. 뒤에서 앞으로 자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후치수식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이론을 쓰면 오히려 어렵습니다. 제가 제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작년 수능 2018학년도 수능에 있던 문장을 갖고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해석의 우리 라이트 제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1번, 2번, 3번의 공통점을 한번 볼게요. 디렉티드가 지시했다의 동사의 과거형일 수도 있지만 이거 과거 분사일 수 있어요. 밑에 쉐어드가 공유했다의 동사의 과거형일 수도 있지만 공유된의 과거 분사일 수도 있어요. 밑에 번드가 뭐뭐를 태웠다의 번의 동사의 과거형일 수도 있지만 과거 분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첫 문장만 봐볼게요. 영화 아직 판단은 보류입니다. 자, 디렉티드인데 자, 이제 뒤에 보자. 바이지 이거 뭐야? 명사 아니죠. 영어의 기본이에요. 전치사는요. 무조건 뒤에 명사까지가 자, 스티븐 스틸버가 명사예요. 전치사는 꼭 뒤에 명사가 나오게 돼 있고요. 전치사 명사는 하나의 수식어구예요. 그래서 어려운 말 우리가 어려운 말로 전명구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영화 어? 선생님 뒤에 전치사 명사는 수식어구에 불과하고 뒤에 명사가 없는 겁니다. 어? 누가 봐도 얘가 동사지. 그럼 얘는 뭐야? 과거 분사인 게 확실하고요. 뒤에서 앞으로 후치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영화인데 감독된 스티븐 스틸버그에 의해서 감독된 영화가 매우 재밌다. 그럼 두 번째 문 가볼게요. 이건 옛날 수능 지문이기도 한데요. 하나의 일반적 믿음 이게 공유했다일 수도 있고 공유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뒤에 볼래요? 이거 전치사예요. 어? 제가 전치사 뒤에는 뭐 나온다고요? 명사가 반드시 나오죠. 전치사 명사는 수식어구입니다.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말이에요. 또 얘 전치사죠. 명사입니다. 전치사 명사는 수식어구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shared 뒤에 뭐 나와? 자, 얘는 원래 없어도 되는 문장이고 words가 명사 아니죠. 이거 동사죠. 얘가 동사인 게 확실하죠. 그럼 얘는 뭐야? 과거 분사인 거고 명사 뒤에 과거 분사는 후치수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일반적 믿음 공유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자, 언제? 고대 시기에 공유된 하나의 일반적 믿음은 was a belief 믿음이었다. 자, 악마 속의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악마의 믿음이었다. 정도에서 가시면 되고요. 3번 휘발유 명사 맞아요. 태웠다일 수도 있고 태워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볼게요. 전치사 명사까지는 영어에서 수식어구라고 해서 원래 없어도 됩니다. 뒤에 뭐 있죠? 동사 아, 이거 후치수식이구나.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과거 분사구나. 그러면 휘발유인데 태워진 자동차 엔진 속에 태워진 휘발유는 주요 원입니다. 대기 오염에 자, 그럼 이제 실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해슥에 올릴 라이트 제 교재에서 좀 짧은 글 갖고 연습을 해봤는데요. 좀 있으면 이제 수능 문제를 갖고 곧바로 할 거거든요. 자, 요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 문장의 동사가 일단 무조건 하나예요. 만약에 앞에 동사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 이게 동사의 과거인지 과거 분사인지 스프링이 똑같은 게 나와. 그럼 고민하지 마세요. 무조건 과거 분사예요. 왜? 앞에 동사가 나왔으면 한 문장이 동사 나니까 뒤에는 동사일 수 없고 과거 분사입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명사 뒤에 곧바로 이비 같은 예동이 나와요. 동사의 과거일 수도 있고 과거 분사일 수도 있을 때 아, 내가 뒤에 명사가 나왔으면 얘가 목적어니까 얘가 동사겠지만 명사가 아닌 다른 놈들이 나왔을 때 수식어가 나왔을 땐 이거 과거 분사구나. 뒤에서 앞으로 후치 수식이구나. 자, 요거 판단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018학년도 수능에 있던 똑같은 문제 갖고 한번 해볼게요. 자, 문장이 좀 길어집니다. 실전 적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스테블리스트가 설립했다의 동사의 과거일 수도 있고요. 설립된의 과거 분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앞에서 부터 한번 해볼게요. duration, 기간, 모의 기간, 저작권 보호의 기간은 와우, 끝났네. 동사일 때 확실히 있습니다. 증가시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 보호의 기간이 증가, 증가됐대요. 꾸준히 오버, 참고로 동안의 뜻입니다. 수년 동안의 저작권 보호 기간이 증가되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브, 자, 생명 더하기 70년이라고 하는 기준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작권이 사람이 저자가, 어떤 작가가 생존한 기간 더하기 70년의 추가적 기간이 있대요. 이게 저작권 보호 기간이에요. 그 기준이 어, 또 동사네요? 설정되었습니다. 모에 의해서 저작권, 기간, 연장, 참고로 액체는 이제 법안인데요. 1998년도 법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참고로 컴마 위치는요. 그런데 그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은 우와, 동사야. 증가시켰습니다. 50년의 한계를 자, 불명이 앞에 동사 있어요. 얘는 고민하지 마세요. 그럼 무조건 과거분사예요. 왜? 동사가 이미 있기 때문에 과거분사고요. 그럼 뒤에서 꾸며 들어갑니다. 어느 50년의 제약을 증가시켰냐 형성된 50년의 기간 뭐에 의해? 1976년 저작권 법안에 의해서 형성된 50년의 제약을 증가시켰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 분명히 동사가 있으니까 increase 얘가 동사일 가능성은 없이 뒤에서 앞으로 후치 수식인 건 맞아요. 자, 그러면 2018년도 25번 문장 한번 볼게요. 얘도 팁이 줬어요. he was 끝났어요. 그는 였습니다. 한 문장에서 동사 하나예요. 그럼 얘가 동사면 유일한 사진사입니다. 그럼 그래서 granted는 고민하지 마세요. 무조건 과거분사예요. 동사의 과거형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는 유일한 사진사였대. 그럼 후치 수식이에요. 어떤 사진사냐. 백스테이지, 뒷무대, 접근이 허용된 사진사였습니다. 자, 뭐를 위해? 비틀즈의 마지막 완전한 콘서트를 위해. 자, 그러면 계속. 그리고 또한 또 어떤 사람이냐. 촬영을 했대요. 롤링스톤즈라고 정말 유명한 전술의 그룹이 있습니다. 롤링스톤즈를 촬영했대요. 그들의 역사적인 1972년 투어에서. 자, 얘같은 경우에는 고민하지 마시라고 하는 게 이럴 수 있어요. 선생님 아까 말씀한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거 다음에 명사 있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럼 동사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요게 1순위가 아니에요. 1순위는 그라나의 동사가 하나가 더 1순위입니다. 앞에 반드시 동사가 있으니까 얘는 과거 분사로 쓸 수밖에 없고 뒤에서 앞으로 후치 수식이 되는 문장이에요. 하나 더 볼게요. 이제 3개 더 보겠습니다. 2018년도 2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인플로이드가 고용했다의 동사의 과거형일 수도 있죠. 근데 뭘 수도 있어? 고용된의 과거 분사일 수도 있죠. 앞에 동사가 없고 이게 처음으로 나올 땐 고민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다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한 명의 고고학자가 이거 명사 맞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플로이드를 보자마자 이걸 먼저 해석하지 마시고요. 빨리 뒤에 보세요. 와우, 끝났죠? 왜? 인플로이드의 명사 없어요. 전치사 명사는 수식어구입니다. 그리고 동사 나왔죠. 그럼 얘는 과거 분사예요. 뒤에서 앞으로 후치 수식입니다. 그러면 한 명의 고고학자 어떤 고고학자냐 고용되어 때 보험을 사냥하는 회사에 의해 고용된 한 명의 고고학자가 말했습니다. 데디아라고 자, 에즈롱에즈는 뭐뭐 하는 한의 접속사고요. 고고학자들한테 부여되는 한 6개월이 부여되는 한 투스터디 연구하는 자, 쉑렉은 난파선입니다. 난파선의 얘는 인공물이고요. 난파선의 인공물을 연구할 6개월이 부여가 된다면 되는 한 뭐하기 전에? 데이아솔 그것은 참고로 아티팩트입니다. 그 난파선의 인공물이 팔리기 전에 그걸 연구할 6개월이 부여된다면 역사적 지식 중에 사라지는 건 없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나왔을 때 꼭 듀엘을 보신 다음에 어, 명사 안 나왔네? 전시사네? 그럼 열고 닫고 그럼 이거 과거 문사 후치 수식이구나. 알 수 있다는 얘기고요. 18번 볼게요. 이거는 빈칸 첫 번째 문제였네요. 아포칼립스 나우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설명과 영화인데 자, 프로듀스트가 동사의 과거 생산했다 제작했다 일 수도 있고요. 제작된 일 수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이거 동사의 과거일 수도 있고 과거 문사일 수도 있는데 바로 뒤에 뭐 나오지?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는 원래부터 없는 수식어고 그 다음에 뭐 나와? 동사 아하 이거 과거 문사구나. 무조건 뒤에서 앞으로 후치 수식이구나. 그러면 자, 아포칼립스 나우라고 하는 영화는 자, 제작되었고 감독된 누구에 의해?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라고 한 사람에 의해 제작되고 감독된 영화가 얻었습니다. 널리 퍼진 인기를 자, 마지막 하나만 더 갈게요. 33번이고요. 인발브드가 관련시키다 연관시키다의 동사의 과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관련된 연관된의 과거 분사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앞에서부터 보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이거 다음에 뭐 나오죠? 무조건 과거 문사예요. 전치사 명사는 원래부터 없는 거고요. 뒤에 명사 안 나왔어요. 그럼 이거 동사일 가능성 없습니다. 그럼 이건 100% 후치 수식 문장이에요. 그러면 덜 발전된 세상에서 조금 이제 가난한 나라 같은 경우에 퍼센트 뭐에? 인구의 퍼센트 어떤 인구냐면 관련된 자,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인구의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도우즈 이건 사람들의 뜻이고요. 참고로 자, 룸메이닝 남아있어요. 농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나 베너핏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대요. 뭐로부터? 기술적 발전으로부터 자, 이제 하나 이제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가장 흔한 케이스인데 동사의 과거랑 과거 분사 스프링이 같을 때는 자, 일단 요 녀석 앞에 동사가 나왔으면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얘는 과거 분사 가로 열고 났고 뒤에 삭프로 후치 수식입니다. 그런데 앞에 동사 같은 게 보이지 않는데 그냥 대놓고 이디 같은 게 나와요. 그러면 꼭 바로 뒤에 보세요. 바로 뒤에 명사가 나왔으면 걔는 동사예요. 명사가 안 나고 다른 녀석이 나왔으면 얘는 과거 분사니까 뒤에서 앞으로 후치 수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제가 이제 어 게시판에 선생님 저 실전에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고민될 만한 문장 제가 아까 2탄, 3탄 정도는 있다고 말씀드렸죠.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 가장 많이 했던 기준으로 먼저 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른 문장으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